요즘 많은 매개체나 특히 유튜버들을 보면 부자되는 법, 경제적 자유, 100억 버는 법 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점차 많아지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 한 번도 생각 안 했고 이게 정말로 정말 재밌어서 했고 내 목표였고 가족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진짜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멀쩡한 회사 왜 그만두고 왜 이렇게 미친 짓거리하고 다니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진짜로 미쳐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글로벌 래식 프랜차이즈 두끼라는 브랜드 운영하는 대표이사고요 떡볶이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푸드트럭까지 했던 어쨌든 떡볶이로서 인생을 살고 있는 김관훈이라고 합니다 회사 생활을 거의 7년 정도 하면서 엉망으로 했고요 그때는 근데 너무 일을 하기 싫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했던 일도 아니었고 단순히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었기도 하고 결국에 이제 한 34살 정도에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말씀대로 내가 가정도 있고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하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한 게 떡볶이였고요 지금처럼 이런 사업이 아닌 그냥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그냥 조금 조금 회사를 어쨌든 퇴사하자 여기서 이제 도망가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정했던 게 떡볶이였고요 그냥 본격적으로 떡볶이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그 포털 사이트에 그때는 좀 카페, 동호회 이런 것들이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동호회를 찾다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떡볶이에 대한 동호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급한 마음에 이제 제가 만들게 됐죠 떡볶이의 모든 것이라고 제가 이제 카페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진짜 퇴사를 하고 이제 떡볶이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됐었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제네시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bbq 아시죠 거기 유농군 회장님 얼마 전에 그 치킨 발언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후원도 하셨던 유농군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큰 회사에서 그 떡볶이 브랜드 올떡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 이제 떡볶이 경연대회를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돈도 없었고 그 상금이 너무 탐났기에 이제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탐났기에 그동안 연습했던 떡볶이 레시피를 가지고 이제 예선전 다 통과하고 이제 본선에 이제 나가려고 다 준비를 마쳤는데 그때 만들었던 그 떡볶이 그 이름이 허니 반전 떡볶이라고 그 지금의 말하면 그 엽떡이나 그 선매떡볶이처럼 아주 매운 양념 소스에 그 꿀떡을 사용해서 이제 딱 먹으면 이제 오 매운데 딱 씹으면 단맛이 나오는 이렇게 아 반전이다 이런 떡볶이로 이제 솔직히 혼자 이제 기대는 아 1등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참가를 했는데 마지막 결승 이제 본선 때 이제 제가 이제 포기를 했죠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떡볶이 장사를 하기 위해 그동안 뭐 떡볶이 나름대로 레시피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서 이제 이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왠지 여기서 1등 하면 그 100만원이라는 상금은 너무 좋겠지만 왠지 이 거대 자본의 제 레시피를 뺏겨서 우울떡에서 왠지 허니 반전 떡볶이에 신제품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기 좀 미안해 가지고 사실을 밝혔죠 제가 실은 원래 떡볶이 동호회 회장인데 제가 가면 반칙이 아니냐 라고 했더니 다행히 그쪽 분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아 그러면 그 대신 제가 이제 떡볶이 동호회를 운영하고 회장으로서 취재를 갈 테니까 네 좀 그걸로 대신 해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이제 알았다 라는 마음으로 초대를 해주셨죠 그래서 막상 갔는데 토요일이었거든요 저기 이천에 보면 치킨 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경연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갔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또 회사에서 열정 없는 김대리라고 또 엄청 욕먹고 여기 왔거든요 왔는데 그 허름한 양복을 입고 늘 쓰던 카메라를 하나 두고 갔는데 처음으로 윤혹군 회장님이 인사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계셨던 대표님도 막 이렇게 오 너무 반갑다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전략기획 본부장님도 오셔 가지고 아 동호회 회장님이냐고 막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 내가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라서 이렇게 반겨주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몇 년 지난 후에 알게 됐는데 경연대회날 이 울떡도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이제 이런 경연대회를 개최했는데 어떤 사회적 이슈 때문에 기자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근데 웬 동호회 회장이 이렇게 카메라 들고 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냥 대체하는 마음으로 저를 그렇게 반겨준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아 야 나는 진짜 떡볶이 동호회 회장이라고 하니까 진짜로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머리에 막 도파미도 막 터지면서 막 그때 이제 진짜 미친놈이 돼 가지고 아 나의 길은 진짜 떡볶이 회장인가 보다 떡볶이 장사보다는 떡볶이 회장으로서의 길을 가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도 먹고 결심을 했었죠 물론 그 오해는 이제 나중에 풀리긴 했는데 서로서로 오했다는 거를 네 그게 저의 결정적인 기회가 돼 가지고 정말로 그 이후에 저는 정말로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그 떡볶이 회장이 되겠다 떡볶이 명인이 되겠다 라고 해서 정말 카페에 글도 수정하고 제 소개도 한 다음에 정말 저는 떡볶이 길을 진짜 걸었던 거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저 가족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진짜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왜 왜 멀쩡한 회사 그냥 잘 다니고 있는 회사 왜 그만두고 왜 이렇게 미친 짓거리 하고 다니냐 뭐 했는데 뭐 저는 이미 미친놈이었으니까 떡볶이 동호회장 미친놈이었으니까 참고로 지금 하라면 절대 못하고요 왜 그랬는지 물어본다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진짜로 미쳐서 그냥 했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34살 동안 살면서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기획이 됐고요 그 후로 1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미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전 세계에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두 끼도 생긴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되게 재밌는데 저희 두 끼 계획하고 만드는 데까지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를 기획하고 어떤 자리를 점포하고 오픈하는데 보통 짧아요 6개월 길면 한 1년 정도 그 이상의 시간도 충분히 필요해요 근데 저는 두 끼를 계획한 게 2014년도 10월 24일날 제 생일입니다 생일날 나도 그러면 이렇게 점포를 만들어서 세계에 뿌리는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고요 저희 한 달 반 만에 기획해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이게 10월 말에 기획해서 11월 달 준비하고 12월 14일날 오픈한 브랜드가 두 끼였고요 급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떡볶이만큼은 왜냐하면 이 두 끼를 창업하기 전에 되게 많은 사업 제안을 받았거든요 치킨 사업, 빵 사업, 커피 사업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업 제안을 받았는데도 저는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도 없었고 그 전에도 삼진호목에서 아버님 어머님이 아들과 같이 삼진호목 대표도 한번 해봐라 우리 아들과 같이 삼진호목도 한번 이끌어봐라라는 제야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유농근 회장님을 통해서 올떡 브랜드도 한번 대표 맡아봐라라는 제야도 받았는데 다 거절했었어요 그 이유가 저는 그런 깜냥이 안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떡볶이만큼은 만약에 내가 스스로 한다면 그 다음에 그 2014년도지만 그 전부터 이미 떡볶이에 대한 것들은 이미 올인하고 완전히 미친놈이었기 때문에 그 짧게 준비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미 거기에 대한 내공과 떡볶이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짧은 시간 기획했어도 재미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떡볶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끼를 만든 건 아니고 전 세계에 떡볶이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보면 뭐 떡볶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대박 가게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자고 만든 브랜드가 아니고 이미 처음 기획 단계부터 이거는 프랜차이즈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떡볶이를 이런 스타일이면 알릴 수 있겠다라고 만들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대점은 어떻게 보면 그 대학가 테스트 매장 두 번째로는 가든파이브라는 쇼핑몰 매장 세 번째로는 주택 상권 이런 데를 세 군데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진행하는 단계였는데 저희 오픈하자마자 되게 재미있었어요 오픈하자마자 고대 2층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쭉 밑으로 줄 셀 정도로 충분히 사람들 많이 왔었고 오픈하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 당시 테이스트로드라는 방송에도 바로 출연하게 돼 가지고 좀 약간 이슈 머리를 좀 많이 했었죠 해외 사람들이 떡볶이 정말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기사에 보면 뭐 한국의 떡볶이 해외 나가서 세계의 입맛 사로잡아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거짓말인 게 해외 사람들 떡볶이를 모를 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들 없고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떡 질감도 싫어하고 특히 서양권들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 처제가 미국 살고 있는데 그 신랑이 이제 매재 매부 애가 더스틴이라고 외국인이거든요 얘네 가족에 가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었더니 애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이죠 가족들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음 하는 표정이 안 좋아 느껴져요 아 정말 싫어하는구나 느껴지면서 아 떡볶이는 진짜로 세계가 될 수 없는 음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 때 아 그러면 떡볶이를 기반으로 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가야겠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그 겪었던 환경을 최대한 우리가 흡수해서 만들어야겠다라는 형태로 만든 게 바로 이 셀프 시스템의 무한 리필이었고요 그래서 해외는 뭐 한 60%는 한국과 똑같지만 나중에 나머지 40%는 해외에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만들었던 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들에게는 떡볶이지만 익숙하게 다가오느냐 이런 느낌이었을 거죠 저희 국내 230개 지금 해외 120개 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호주를 방문하면서 호주에 드디어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빠르면 저희 11월 달에 시드니 시티 메인에 이제 오픈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많이 생각 많은 거를 경험하고 왔어요 저희가 그 코로나 2년 동안에 그 회사 내에서 호주에 오픈할 때는 어떻게 보면 처음 서양권이잖아요 이 서양권에 처음에 오픈할 때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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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을 가지고 가서 오픈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진짜 2년 동안 밖에 못 나가니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처음 나가봤는데 딱 현장에 가보니까 다 망가졌어요 흐트러졌어요 야 이게 백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생각해봤자 막상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막상 가보니까 와 우리 시스템을 유지하되 여기에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또 느껴는 계기가 되게 많아서 확실히 그 현장에서 경험하니까 많은 것을 배우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오래 하는 것들에 대한 장인정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체와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되게 유연성 있게 많은 것들을 변화하는 것들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람이 중요하겠죠 사람도 많이 변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좀 약간 고민거리도 있고 약간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요즘 뭐 많은 매개체나 특히 유튜버들을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꽂혀 있는 게 딱 하나 발견해 냈어요 그게 뭐냐면 다들 부자되는 법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 100억 버는 법 뭐 나는 돈에서 해방 이렇게 하니까 투자해 가지고 부자 됐더라 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점차 되게 많아지더라구요 이런 거 보면서 과연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20대 때 30대 때 경제적 자유를 딱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딱 모두 다 같이 다 같이 그렇게 얻고 나서 10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나의 모습을 책으로 한번 담았을 때 과연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잠깐 생각해 보니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제 책을 쓰면서 많이 느낀 부분이기도 해요 이야기를 쓰면 책을 쓰면서 저는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제가 했던 경험들을 쫙 써나가면서 제 스토리를 책에 담다 보니까 막힘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재미있게 썼어요 이제 저는 밤마다 나와 가지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잔잔한 음악 틀면서 커피 한잔 해놓고서 아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짝 썼는데 그 시간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알찼더라구요 너무 너무 돈 버는 법 부자되는 법 너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에만 너무 너무 그것만 고민하지 말고 진짜로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스토리랑 자기의 인생을 나중에 한번 책으로 썼을 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해 가지고 이런 경험을 해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론 경제적 자유 돈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고전적인 말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고 돈 안 따라가고 진짜 내가 좋았던 거나 행복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던 돈을 쫓아가더라 라는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물론 뭐 어마어마한 천억 부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울 만큼의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유는 정말로 저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 한 번도 생각 안 했고 이게 정말로 정말 재미있어서 했고 내 목표였고 정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삶이 행복해서 잠도 정말 잠잘의 세계는 아까울 만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토리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자연스럽게 따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두서없지만 약간 그런 너무 젊은 친구들이 하여튼 너무 돈만 따라가는 거에 좀 약간 생각을 좀 더 다르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이렇게 너무 부자되는 법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이게 다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자기의 스토리를 쓰는 거에 한번 좀 집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최종 목표는 늘 똑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떡볶이를 모두 알게 됐을 때 그 해외 사람들이 정작 나중에 진짜 떡볶이에 대한 진정성 있게 다가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떡볶이를 누구냐 그러면 아 그 사람이 미스터 킴이었다 약간 이런 거 진짜 떡볶이 제2로 명장이 되는 게 꿈이고요 항상 저는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제가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그냥 저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요 그게 근데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닌 내 목표로 가는 지향점에 있어서 거기에 방향성이 있어서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관하여 행동하면 진짜 그 누구도 다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저도 했어요 늦은 나이에 진짜 저도 했습니다 열정 없는 김대리 아무것도 없었던 돈 없고 능력 없고 기술 없고 학벌 없고 집안 없고 친구 없던 저도 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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